엄마 이것저것 노타봉이 이렇게 춤도 잘하고 이쁜따가 나왔어 저 얘기한다 우리 엄마가 놀이거실에 나가신다 아이고 어떻게 저런 딸을 다 낳았어 뭐 이것저것 노타봉이 내가 별걸 다 낳았어 놀이거실에서 빵스르다 이거 엄마 엄마 기억나지? 한 10년 남았다 내가 한 10년 남았다 한 10년 남았다 기억력도 좋고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듣잖아 일찍이 없어 전화해도 신기하다니까 전화해도 똑똑하니까 뭐라카노 엄마 귀청약을 우리한테 줘야되는데 한쪽끼끼도 나 이걸 먹거라 먹거라도 한쪽끼도 굉장히 달갑니까 그게 좋잖아 우리놈아 이빨도 있잖아 나 아직까지 그거 인플란드 한개밖에 안 냈어 이빨도 쉬지 않고 좋아 전만 님도 좋지? 좋아 이빨이 좋지 알잖아 이놈아 저놈이 잇몸이고 이빨이 아니고 소아야 소아야 근데 엄마가 있어봐 좋지 엄마 근데 영정시장에 콩달라고 와갖고 안오마 크리나는데 누가 영정시장에 누가 엄마 영정시장에 크다 커지 저거 이제 감아야 하지 맞다 맞다 니가 데리고 가봤나? 안그러워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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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세자매가 와서 술을먹고 놀고 가는게 엄청 보기좋았어 언니야 딸세꼬도 괜찮겠다 응 그래서 아씨 나도 우리도 딸세꼬만 좋은데 이케허허허허 그 소정연마도 좋지 엄마 딸하나 넣어서 뭐했죠? 너 너 그 니 동생 있잖아 언니 동생 있잖아 나는 불풀이잖아 있다니까 야 서희가 불이 좋구나 서로 언니까지 술 마시고 있잖아 우린 둘 다 술을 못먹는게 언니 아이가 자매도 진액이 다릅니다 형제도 진액이 다릅니다 음 아 그래 잘 지낸 집안이 있고 좀 버리지 못한 집안이 있는데 엄마 딸하나 놔도 네 엄마 내 동생은 하나 놔도 엉? 엄마 응 엄마 너 미성 나한테 엄마 내 동생은 왜 없어? 영생같아 영생같아 영생같애요 하하하하 아버지가 영생같아 내 우리 응 응 응 응 근데 우리 집도 좀 다 입어먹었어 응 우리 엄마 고라지 안 고라지 오빠도 잘생겼다 아이고 우리 오빠는 정말 깔끔하고 아빠는 반가웠어 키가 싸워도 엄마 그치? 어디면 막 가자마자 입으면 어깨가 탁해 나고 아까는 밤도 아까는 밤도 다고싱이는 도저히도 안 닮았지 지금 나이가 뭐지 상가같이 그때는 정말 이모도 좋았고 저는 이모도 좋았는데요 성격이 조금 치산이겠지 맞지 엄마? 근데 엄마 여기서 지금 솔직히 얘기해 봐 이제 엄마가 4남매를 낳았어 근데 어느 놈이 성격이 제일 좋아? 엄마 나 낳고 엄마 그거를 얘기해야지 언니야 그거는 그렇게 물으면 안되지 아이 진짜 못해도 돼 나는 언니는 온순하고 좋고 그거는 육정한다네 엄마 넌 아가 제일 마음이 착해 그래 좋아 언니 결정받 해라 엄마 엄마가 연결해야지 아니 그걸 말 못하지 엄마 아이 진짜 자신 가운데로 좋은게 다 있고 그만하자 어 응? 아 나도 안 알았은데 오빠 말해야 된다 마음이 가쁘면 뭐 부끄іш니 demon 구 cuau 엹 espí 유튜브에 올려갖고 볶은데 우리 농장에 볶음을 한 박스 갖고 와서 만나게 잘 먹고 오마고 농가 막 볶은 기분 좋은다 아니 이거 복숭아가 우리 집에 오면서 농가가 오면서 우리 남박스 다 볶은 거야 대구에서 하면 김만들고 김만들 김만들이랑 같이 매워서 아 지금 김만들이냐고 나 지금 민희 지금 산자 부정하더라 김만들 깜짝 놀랐어 산거지까지 나야 산자 다시 와야 돼 난 지금 또 걸려 이 안아가 걸려 아니 요새 무슨 맛이 없는데 진짜 맛있는데 timest까지 난 다음에도 상관없는게 veux 아니 상관없는거지 이렇게 하지 마 안이께서 상관없는거지 좀 안아가